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책을 기획할 수 있구나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온 한 문장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또 지금보다 좀 더 유식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해서 하루하루가 좀 더 새로워지고 즐겁고 유쾌하기를 바랍니다 호기심 유식함 그리고 새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을 오늘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데이비드 키드와 현지 nbc 사장으로 지내고 있는 분이 기획해서 변한 책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위듬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궁금하시다면 책을 펼자마자 등장하는 저자들의 한 문장입니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의 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일상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새로운 탐험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책인가 기획이 대단히 독창적입니다 1년 365일에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365가지의 주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분야마다 52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역사, 화요일에는 문학, 수요일에는 미술, 목요일에는 과학, 금요일에는 음악, 토요일에는 철학, 그리고 일요일은 종교를 매일매일 주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야마다 첫 번째 월요일마다 다루는 역사에서는 서양 문명을 형성하고 발전시킨 인물과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하무라유 법전, 스파르타 대 아데네, 고대사의 백권다툼, 알렉산더 대왕 등입니다 화요일 다루는 문학 코너에서는 위대한 작가와 오늘날까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그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합니다 율리스, 어니스트 헤밍웨이, 할렘 르네상스, 실라건, 호메로스 등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수요일 날 다루지는 미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와와 조각, 건축물을 탄생시킨 미술가와 미술운동, 작품을 소개합니다 라스코 동굴벽화, 네파르티티 흉상, 파르테논 신정 등 이들을 포함해서 52가지 주제가 다루집니다 그 다음 목요일에는 과학 코너에서는 블랙홀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의 작동 물리일이까지 놀라운 과학세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제라든지 태양계 등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노일에 소개되는 음악에서는 위대한 작곡가에게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인지, 악보를 어떻게 읽는지, 모차르트가 그 동안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음악적 유산과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의 기본 요소, 화음, 중세초기 교회 음악 등과 같은 그런 주제들이 다루집니다 토요일 날은 철학 코너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걸출한 철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연구물, 우주의 발자취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겉모습과 실체, 소크라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화음 등 52가지 주제가 다루집니다 일요일 날에는 종교 코너입니다 세계 주요 종교와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토라, 노아, 탈무드, 카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의 주제가 다루지게 됩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교양인이라면 살아가면서 학교 공부해서 그리고 독서에서 만났던 주제들이 이 책 한 권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양이란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사색되어 온 가장 훌륭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읽음으로써 지성의 지평, 사고의 지평, 교양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성을 자극하여 배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를 총망라하였다는 그런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일상은 주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지루함입니다 그 지루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완전히 없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는 나날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지식이란 새로움을 더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일상에 활력을 또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에 대한 지식은 지적인 성장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는 자신의 분야에서 문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지식과 정보와 관찰의 조합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압축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실용성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그 자체가 즐겁고 유쾌하고 경쾌한 일입니다 매일매일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교양에 관한 모든 것을 총집대승한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위즈듬하우스 읽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책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특정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핵심 요양이나 핵심 포인트 정리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이것은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몇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주제인 첫 번째 책을 열리면 알파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파벳은 4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노예와 소통하기 위해서 의사를 교환하기 위해서 상형문자죠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상형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 가지고 만든 기호체계가 오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기원전 2000년 무렵에 고제 이집트 왕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가 노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대단히 난해하고 복잡한 상형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체계에서 노예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호체계가 알파벳의 기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제 화요일의 주제인 문학파트에서는 첫 번째 등장하신 분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20세기 많은 미국의 작가들 가운데서도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해는 다시 떠오른다, 무기어 잘 익거라 등과 같은 추억 같은 그런 작품을 남겼고 노력의 대가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문체는 강결함 속에 숨겨진 반복적이고 절대적이고 자의식적인 남성적 산문체를 특징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수요일의 주제인 미술에서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사이플러스의 마을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허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별이 총총 박혀있는 밤하늘 아래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풍경을 거린 단순한 주제의 그림은 종족 영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또 생각할 거리를 던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허의 별이 빛나는 밤이 미국 시인 월트 히트만에 대한 반 고허의 동경을 담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 고허는 살아생견의 히트만의 시를 논평하는 글에서 별이 빛나는 거대한 밤하늘 결국 이것은 신이며 현세를 초월하는 영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맨헤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요일 날 주제인 과학 섹션의 맨헤턴 프로젝트는 1939년도 8월 달에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치 독일군이 우라늄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짧은 편지를 당시에 플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개발의 시초가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보낸 그 짧은 편지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양의 넓이와 깊이와 폭을 매일매일 넓히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바로 곁에 두고 텀텀 읽을 수 있는 귀한 책이 오늘 소개해드린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입니다 이따금 삶이 지루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낙담해서 기운이 쭉 빠질 때면 책에 아무 페이지를 펼쳤으라도 한 페이지를 진지하게 은미하듯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에너지를 여러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